이제 어디 뭐 쉬러 가시나요? 여기 또 어디야? 카페? 어? 남자? 아니, 배달을... 속선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마웠던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선배님께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멋진 남잔데, 보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김재훈, 재훈. 오랜만이다. 야, 지퇴 거지? 어, 기억나는다.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재훈 씨도 진짜 매력이 되게 많아요. 비카도 되게 잘 치고, 밴들도 했었거든요. 대신 분, 며느리 되는 거 같지? 아유, 멋있다. 이 정도 생긴다. 진짜? 멋있다. 오, 진짜? 아유, 대단하다. 김재훈씨가 모델이 생활할 때 오윤아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대요. 나 처음 만났는데 나랑 닮았다고. 그래서 머리 치우고 보자. 오, 닮았어, 닮았어. 저 누나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보니까 닮은 거예요. 머리 묶었었거든, 그때는. 어머니가 이거 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 프로를 즐겨 보시는데 은혜가 나와서 봤는데. 요리를 참 잘하다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너무 뭔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잘한다고. 어머니가 배우고 싶다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가 보고, 여누리를 탐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약간 한식 전문. 아, 나는 양식 전문. 그러니까, 양식을 또딱또딱 너무 잘한다고. 배우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가 또 나 예뻐하시면 안 되는데. 뭐야 뭐야, 둘이 뭐야 뭐야. 어머, 이 달달한 분위기 뭐야. 아니, 이 편집을 왜 이런 음악을 까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오빠. 내가 또 가져온 게 있어. 베스토랑에 아는 분 있어요? 유나 누나. 진짜요? 예전에 드라마 같이 했어. 이제 어찌합니까? 아우, 이거 언제야? 그 이후부터 해. 알습니까? 오, 유나! 민희 엄마야? 민희 엄마야? 아유, 진짜. 너무 분위기 틀린다. 이제 방금 다시 한 번 보여주면 안 돼? 우리 팀 짓궂어. 그럼 누구 응원할 거예요? 넣었지? 뭐야? 넣었지? 아, 심지어. 어, 있지 않나? 아우, 아우. 아우, 뭐야. 이야. 제대로 준비했는데. 그럼요. 주제가 어묵이에요. 어묵 좋아요? 좋아하지. 진짜로? 응. 일단 그냥 이거는 분식이야, 분식. 말 그대로 분식. 자, 분식! 어? 뭐예요? 어? 뭐야, 이건 또? 어머, 어떡해. 자, 준비물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어묵과 트린지들. 여기에 스테이지를 안 뿌시고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백을 일단 백만 만들어보자. 사탕 15g 물은 53g. 이렇게 좀 뻑뻑하다 싶은 느낌.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라탑 물은 상각이. 김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라이스 페이퍼야. 치즈원 페이퍼. 바삭바삭하잖아. 저거 튀기는 거예요. 네. 안에는. 오. 오, 튀기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오. 아니, 왜 이렇게 선수 같은 놀이가 많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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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다. 저 뜨거울 때 먹어야지.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를 들고 갔어요. 센스야? 아, 진짜? 센스. 오. 일단 생긴 건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그죠?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과연? 왜 그러지? 어떨까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이거 이제 어묵으로 쌌구나. 어묵으로 쌌죠?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야, 이게 떡볶이 찌개. 야, 미친다 저거. 먹어보고 싶다, 이게 출시가 돼서. 편의점에서 내가 내 돈으로 사가지고. 오늘은 이걸 묶을 수도 있어. 진짜. 이렇게 어려운 프로야, 이거? 너무 어려운 프로야. 이렇게 어려운 프로야. 다들 얘기해. 거기 가면 시상식보다 떨리대. 그래, 맞아. 아, 너무 어려워. 심장이. 너, 너 해봤을 거 같아. 나도 엄청 떨었어. 엄청 떨었어. 이유는 모르겠어. 아, 알겠다. 아니, 주미연 진짜 연예인들한테 편수랑 얘기하면 엄두를 못해. 너무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배우들이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오빠는 요리 평상시에 좋아해요? 기본적인 건 하지. 나도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워낙 우리 엄마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최근에 한 요리가 뭐예요? 최근에 한 요리? 우리 엄마 메소프는. 그냥 중심 사다가 야채 같은 거, 마늘, 환경채, 아프리카 같은 거 넣어서 한꺼번에 밥 볶은 다음에. 아, 중심이 약간 이렇게 편할 때 있는 거로. 오, 맛있겠다. 요리지. 되게 간편한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